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와 한국 날씨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14호 태풍 관련 발생 여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되는 상황하에서 현재 일본 도우쿠지역 쿠쿠시마 살리쿠에영 남동 앞바다에 아열대 저기압 SD93W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의 저기압은 온대의 저기압의 특성과 열대 저기압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아열대의 저기압은 순수한 열대의 저기압보다 강풍구역이 더 너른 범위에 걸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규슈 쪽으로 움직일 경우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열대의 저기압은 열대와 온대, 저기압의 특성이 둘 다 들어있다 보니 저기압의 상승기류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열대성과 온대성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주변부의 서로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충돌하는 전선대의 형태로 향후 어디로 움직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날씨 정보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중국 중부지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로 인하여 오늘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새벽 현재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0 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열도 근해에서는 여전히 어제까지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최근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물고기 곰치가 200마리 이상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수백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남부 규슈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는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살리쿠에역에서 대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기록이 있으며 현재 아열대저기압이 살리쿠에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태풍과 지진은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은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과 일본 방제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의해서 오늘 하루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